광주소방뉴스브리핑의 이태용입니다. 먼저 광주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주 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5일 새벽 북궁은암동에선 승용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구조대원이 차량에 갇힌 운전자 등 3명을 구조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 밤 서구 광천동에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A씨가 택시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행위 운전자 등은 큰 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7일 아침 남구 금당산 터널에선 5종 추돌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승합차와 SUV 차량 등 5대가 뒤엉켜 추돌하면서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터널 내 1개 차선 일부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10일 저녁 무진대로를 달리던 소형 화물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하부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자 차량을 세우고 119에 신고한 겁니다. 서부서방사는 차량 배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저녁 서구의 한 중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에서 시작된 불은 선풍기 일부를 태우고 체력단련실 전체에 그으름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방관들은 송풍기를 작동시켜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와 웅수 등 이상기후체험을 전국 최초로 특화한 호우안전체험시설은 총 3개의 체험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저지대 도로나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차량 탈출체험은 수심이 깊어질 경우 물의 압력차로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고 내 외부 스위차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 차량문을 여는 비상탈출체험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주택이나 사업장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한 침수공간 탈출체험에선 물은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자 성인 남성도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역사 등 계단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계단을 통해 탈출하는 침수계단 탈출체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집중 호우 시 다양한 침수사고를 대비해서 올바른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을 직접 체험을 통해 위기사항 대처 방법을 숱따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체험을 통해 실내에 물이 차오르는 경우 신속한 대피는 물론 집중호우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빗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미흡점을 보완해 오는 10월 19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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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